심판을 여기 낯선행동 경기 비읍중편 이랬는데 백현두인편이에요. 그러나 다르지 않다. 전국의 아이들이 같은 모습,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오늘 이 글 주소는 167번이고요. 여기 오늘 못 오신 분들,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녹화해서 이거를 이 주소에 올려놓을 거예요. 사실 연계 지도가 중요한 거거든요. 일사불렁단계의 김총신장. 그래서 1,2학년도 다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. 저희 정신장은 이 학습 부진 영상을 학부모 연습 자료로 만들었어요. 제가 보면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와 소통을 잘 못해요. 생각 못해요. 정말 멋대관리가 없대요.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. 그게 자랑이야. 그래서 학부모 연습을 서울시백션에서 연습 영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1차 준비가 있어요. 이 주소를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드려도 서울시백션 인증을 받을 거니까 지금 2차 준비 중에서 제가 바쁜 24일은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데 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천명이 신청을 해도 돼요. 가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최초 이후방송의 일상은